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 뭐 먹을 거야? 어 우리 뭐 먹을래? 이거 먹고 싶은데 5시부터 와가지고 될지 모르겠다. 아 정말? 그러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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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나는 나는 데큐 먹을래. 어 그럼 나도 데큐. 언니 에이드도 시켜. 알았어. 나이도 먹지? 나는 망고에이드. 나는 복숭아 먹고 싶긴 한데. 별표가 없어가지고. 망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 그럼 2개씩 시키자. 그래. 언니 망고에이드 시식해봐. 맛있나. 제가 한번 먹어보게. 아니 이걸. 세상에. 정신 차리세요. 지금. 너무 급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 수업 끝나고 잤으면 안 됐는데. 야 충분히 사실 여유로웠거든. 언니가 5시까지라고 해서. 4시까지는 솔직히 급했어. 사실 그랬어. 근데. 또 묻어버렸다. 맛있어? 음. 굿굿. 왕 맛있겠다. 왕 맛있겠다. 대창 큐브 스테이크 덮밥입니다. 땡큐. 아하. 동영상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공연 시간을. 착각했어? 이거 찍고. 15분 만에. 역삼을 가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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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래. 이거 괜찮다. 잠깐만 이거 순서도 생각해야 돼. 하. 하. 굿굿! 엘지하트센터 도착. 아 makers 으. 공연이 7시 반인줄 알았던 자들의 총. certain designers 1980년. 땀을 범벅. 특히 above the end. 아 나 Yojin씨. 저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향부터 좋았어요 어? 냄새가 나 나 왜 코가 막 갔나? 지하재계 냄새가 났어 진짜? 어몸 입술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지하재계 냄새가 났다고? 약간 뭔가 되게 텁텁하고 약간 그 냄새가 났어 근데 나는 거기가 제일 좋다 그 아잇 하기 전에 정적이 어디지? 그 완전 초시자 그 헤르메스가 아잇 하기 전에 그냥 딱 등장하잖아 아아 거기서 맨날 눈물이 나 나도 거기 잠깐 울먹했어요 울먹했어요 에오리리케? 어 에오리리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근데 무대 그냥 너무 잘했어 무대 그 지하석에 그 그거 하는 거잖아 그게 내가 원래 일본으로 제일 좋다고 했던 넘버랄까? 어 나도 그게 제일 좋았어? 아 근데 2층에서 보면 금방이야 근데 1층에선 더 안살아 느낌 이게 가려지잖아 겹겹이 쌓여서 오르페우스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있고 사람 있고 이러니까 전체가 안 들어오잖아 근데 2층에서는 다 보여 이렇게 보니 다 그리고 뭔가 더 지하세계를 보는 거 같을 거 같아 2층에서 보면 어 그리고 조명 대비가 확실하게 더 보여 2층은 아 나 오늘 웨이폴비에서 너무 막 눈물이 나가지고 아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약간 이상해 아 너무 귀여운데 왜 계속 들어오고 있어야 되지 약간 그 생각을 하겠어 뭐야 이거 아 오늘 꽃을 들고 왔어야 했는데 꽃을 들고 왔어야 했는데 오늘 비누꽃 들고 오기로 했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위맘보씨가 주무셔서 자다가 카네이션을 까먹었다는 사실? 처음부터 재밌을 거 같애 기대하고 있겠어 너무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되게 잘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이게 대극장을 보는 유음이 맞 뮤지컬 보세요 뮤지컬 보세요 저랑 같이 뮤지컬 보세요 텀장이 되어 봅시다 텀장? 텀장? 텀장인데요 이게 뭐지? 내가 갈게 기다려 컴이네 암컴해 깜짝 깜짝 영어 나오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뭐지? 머리 조금 터지긴 했지만 나 개인적으로 사실 그냥 내가 혼자 웃긴 건데 헤이 작은 새야 뭐 거기 조금 느끼해요 조금 약간 무슨 포인트 아니 약간 무게 있고 약간 지하색의 왕 이거야 되는데 헤이 작은 새야 아니 영어로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헤이가 좀 헤이랑 잡 헤이랑 잡 헤이 리더송벌 헤이 리더송벌 약간 립제이 같아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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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는 공연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음악을 보고 나왔습니다 저 울었어요 언제요? 저 하늘에서 울 때 그래요? 감정이입을 했나요? 네 감정이입 해버렸어요 저는 페르메스의 마지막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서 눈물을 마지막 멘트가 뭐죠? 어? 그거까진 너무 길어서 다음에 확인해 여러분 다 블로그에도 써놨는데 까먹었다 그거 뭐지? 다시 시작? 어 맞아 끝을 안 결말을 암해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첫 장면 크라잉 크라잉 그리고 애플워치를 차고 갈라고 하였기 때문에 광복 모드로 집 가서 심박수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LP가 다 떨어졌어요 LP 품절입니다 서야 미안 원래 대리 구매를 해주기로 했던 미안 LP가 없다 서야 미안 어쩔 수 없다 메모리 캡쳐도 품절입니다 메모리 캡쳐 진짜 예쁘더라 근데 살만하겠더라 언니도 약간 뽐뽀 왔었지 어 그거 좀 예쁘더라 끝은 잘 만들었어 진작에 사길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여명풀리 구독해 주세요 여명풀리 구독해 주세요 여명풀리 구독해 주세요 안녕